1988년에 제작되었던 번개전사 스파크맨, 심현이 감돈의 주연 특철영화에서 애니메이션 실사합성이 아닌 실제 슈트 로봇이 등장했던 한국 특청물입니다. 제대로 만들어 보려고 해가지고 퀄리티가 상장이 높았어요. 등장하는 슈트는 일본에서 만들어서 제작해서 공수를 해왔다고 합니다. 선물로 받아가지고 지금 이제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